5번 매트도 19번 경기 김지원 선수, 이호영 선수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 남성부 어댈트 마이너스 64kg, 이영준 선수, 이주현 선수, 구덩영 선수, 이동민 선수, 6,7만벤트 앞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정 선수, 도시대영 선수, 이영준 선수, 이영준 선수가 달아가 크로우를 하면은 천천히 천천히 초코 조심하고 천천히 공기장 손잡고 왼손으로 잡아요 반대다리 밀어 반대다리 명손으로 손을 잡으면 더 땡겨 셋 하나만 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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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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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땡겨 더 땡겨 더 땡겨 다리 잡아요 다리 다리 잡아요 아니 위에 다리 잡아야 돼 위에 다리 땡겨 트리앙글 그렇지 머리 땡겨 머리 땡겨 더 당겨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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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 유지 다리도 땡기, 다리도 땡기, 다리도 땡기 너 땡겨 너, 다리도 땡기고 너 탈출하게 다리 풀려요 다리, 다리 다운폳겠습니다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사이드, 사이드, 잡아 사이드 시간 없어요 시간 1 한 프로야, 하나 다리, 다리 아니 잡 Side employee 다리 머리 들고 머리 들고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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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환 선수 포인트 했어요